빨리 오세요 자 자민 내일은 어떤 소리를 낼까? 내일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? 여기에 5000만원 많지 않자 썬 먹는 거라 이거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건데 니가 듣고 따라 했던게 맞겠지? 이거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일 비슷한거 넓 그래서 같이 버티면? 그래 그래 맞어 좀 더 크게 해 할거 없어 뭐라구? 그래 drop 뭐라고요? drop D는 D R은 R O는 A P는 D DROP DROP O가 오르블이 난다고 생각하는거에요 진짜요? 영국식 발음, 미국식 발음, 호주식 발음, 필리핀식 발음 다 달라요 내가 읽는게 틀렸을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즐기리도 다 다르게 읽어 자 미국사람 발음을 들어볼게요 DROP DROP 영국사람 들어볼까요? DR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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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사람은 미국사람인거같애 영국사람인거같애 잠이나 미국사람이니까 DROP 미국사람은 O를 아랍미리 내는걸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아 영국사람들은 O로 반응해요 그게 정식인거고 선생님이 뿅맞았어요 뭐야 뿅맞아 희한하게도 생겼다 얘는 무슨 소리가 될까? 다른 곳에 가 있어라 저는 저요 영화가 끝났다고 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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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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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거든요 저희가 자기게서 놀고 있는데요 언니 아요? 영어 친구라니까요? 언니 기가 안 나와 여기 있는 꼴은 얘가 힘 세게 돈을 냈거든 그 뒤에 있는 I나 O같은 애들은 다 힘이 있으면 힘이 빠져 여기 보면 여러가지 부류를 갖고 있는 부류가 A, I, O가 있잖아 그럼 이 부류가 대표 부류가 됐어 그럼 나머지는 쭉 빠져 그걸 원래 스트레스라고 해야해 강세라고 해야해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 세게 대표 부류를 냈으면 나머지 애들 힘이 쭉 빠져 네가 그동안 안 했으니까 앞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빡세게 해야지 오케이 거의 비슷했어 어려워 이거 다시 짝순이 이렇게 들어볼까 FRACTION 뭐래? FRACTION 몇가지 부류는 좋아 근데 C가 S가 아니고 Q가 된거야 그 다음에 앞 T, I, O, N은 E, A는 뭐가 됐더라 E E나 A가 됐지 그치 이런것처럼 T, I, O, N도 여럿이 모여서 SHUN SHUN T, I, O, N은 뭐가 된다 SH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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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것도 알아두면 좋겠지 D, I, O, N, O, N FRACT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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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, I, O, N은 SHUN FRACTION FRACTION 이게 FRACTION이면 이건 뭘까 이게 LONGTION 네, LONGON 엄마랑 어디가야 한데 디노은 돈 잊고 신경 쓰기다 난 영어 안하고 싶다 난 영어 안하고싶다 LONGON KOREA KOREA 다 됐네. 소리만 내면 되겠네. 그렇지 그렇지. 그래서 다미나. 그렇지. 오. 오려도 잘했어. 그래프. 그래프. 오케이. 그다음에 이건 뭘까요? 여기에 힘을 줘서 대표님이었으니까 얘는 힘이 빠졌어. 그렇지. 그렇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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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가 많지 않아. TV에서 블랙홍이 It's still good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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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윙이 크됐어 아까 전에 니가 만나면 니가 거의 소리 똑같아 이거에서 이 부분만 바뀐거지 신경쓰는 것도 너도 잘못한거고 뭐라고요? 프랙탈 프랙탈 얘가 뭐였더라 얘는 뭐였더라 그럼 보지 말고 자빈이 그 쓰는거 물론 좋긴한데 그거에 너무 의존하는거 같아 딱 보자마자 소리를 내가 원하는건 이거야 그래 그래 이런식으로 이런 연습을 하자는거야 너무 수준걸만 하는거 아니야 그래 이거는 프랙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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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둑 프랙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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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엑장이 뭐였ruk짱 프랙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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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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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일로 연습을 하자 그냥 그냥 얘는 뭘까 자 여기서는 이거 가릴 수 없어 엔케이가 뭐든가 했지 그렇지 요런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따라가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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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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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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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 드링 오빠의 소리가 프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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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의 소리가 스탭 프랭 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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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의 소리가 프랭 드랍 감사합니다.